지난 2월 12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이호석 상임감사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호석 상임감사는 1977년부터 전기인으로 입문하여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기산업에 중사한 전문가로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과 한국안전관리전력공사의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사에서 이호석 상임감사는 감사의 윤리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렴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이호석 상임감사는 청렴 윤리가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감사는 스마트에너지 RCT 기업이라는 비전 실현에 동참하는 경영 파트너로서 회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으며 실질적인 경영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날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